내일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를 27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 대신 총부채 상환 비율 67%를 적용합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어려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